공예 전공의 수업은 크게 섬유와 흙에 대한 물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습득과 더불어 작품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과 여러가지 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 더 많은 종류의 물성과의 접목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구체화시켜줄 수업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아 저희가 원하는 진로에 따라 학습할 수 있어 자율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헤드, 핸, 하트, 3H를 가지고 우리 인간 생로병사하고 똑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자파트는 지난 몇 년 전서부터 지금 현대산업사에서 필요로 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흙이라는 물성을 같이 해서 모든 물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물성을 같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출하신 국가무용문화체 78호 홍정일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배님이 추측이 되어서 산업사에서 필요로 하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물성을 끊임없이 저희 학교의 시작과 같이 시작한 공예학과 도자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예학과 수업은 디자인과 순수예술이 집합된 분야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섬유와 도자를 함께 다룸으로 여러 수업을 들어보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런 매체를 선택하여 주로 심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섬유 전공에서는 텍스타일 디자인과 순수 섬유 조형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섬유는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관심 분야를 연계해서 듣는 심화 수업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염색에 관심이 있다면 기초 염색공예, 섬피스 디자인, 프린팅 스튜디오를 듣고 4학년 때 개별 주제 연구의 프린팅을 선택해서 들으면 염색과 프린팅에 관한 온갖 기법의 나련 방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위빙에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는 크로셰, 니트, 종이로 작업하는 조형 수업을 듣고 4학년 때 개별 주제 연구의 위비를 선택합니다. 학생들의 졸업부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강사, 개인 작업실 운영, 전업 작가, 생활 공예품 디자이너, 큐레이터, 그리고 각종 기업이 디자이너입니다. 기업들의 종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패션과 접목한 기업도 있고, 패션 악세사리, 그리고 그래픽과 결합한 시각적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 디자인의 특성을 살려서 침부 디자인과 소재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활발한 분야에 여러 학생들이 진출하여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섬유공예 전공은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자유롭게, 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제품화 표현도 가능한 시설인 감광기와 암실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요. 섬유 소재의 패턴 및 소재를 입히는 범위에서 벗어나 패턴 모양대로 잘라내어 패턴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수업들과 여러가지 직무 체험들이 열려져 있어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에 맞게끔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도자 파트에서는 흙의 물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연마 수업, 물레, 석고, 소성, 소지, 유약 연구 등이 있으며 도자와 다른 물성을 융합한 콜라보레이션 수업과 취창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수업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과도 편하게 고민 상담을 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와 같이 학생들도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특강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애교심이 커서 이를 계속 물려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학교 도자전공 학생들은 가마를 직접 소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반면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도자전공 학생들은 가마를 직접 소송하고 배우기 때문에 가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하게 되고 학업에 몰두하는 지금까지 모든 순간 서울여대인으로서 그리고 공예인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공예과란 무엇이냐 하였을 때 디자인과 예술의 중간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항상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감사한 일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저희 과는 분명 공예라는 학문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캠퍼스 생활이 될 것입니다. 힘든 입지 생활 조금만 힘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